우리 제협회는 김봉신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3.1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여튼 잘 보내긴 했는데 대통령 메시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도 나오고 해서 좀 아쉬운 3.1절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중도나 보수층들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왜 3.1절에 그런 메시지를 냈는지 3.1절은 3.1절대로 지나가고 그리고 메시지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하니까 일본 총리가 했는지 향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반일감정 갖고 또 한다. 또 개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언론은 또 춤을 추고. 알겠습니다. 우리 저거부터 봐야죠. 아르곤수입니다. 네, 아르곤수. 키워드 순인데 이게 223만 건 23일서부터 3월 1일까지 3월 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가장 많이 나온 건 우크라이나를 빼면 부실검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슈로. 부실검증인데 그게 지난 시기에 부실검증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부실검증은 역시 정순신 관련된 검증 실패. 이게 굉장히 큰 악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3.1절 고고고 직전에 터져서 사실 지금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 정순신과 관련해서는 국민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3.1절과 관련된 메시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악재고 왜 이런 게 이렇게 터지는지 사실 넘어가 보시면 언급량이 엄청나죠. 확 뛰었거든요. 이렇게 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벌써 뉴스하고 소셜 매체에서 데이터에서 다 같이 나타난다. 이게 검증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학폭보다도 검증이 더 키워드인데 언론에서는 학폭으로 학폭 프레임으로 섞으면 보도를 일관시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검증 문제거든요. 이런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장이 안 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각오가 아주 화려하던데 저도 좀 이게 물론 하루 만에 이렇게 철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온 게 누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한동훈이잖아. 한동훈. 이사검증단체가 하고 있으니까 법무부 산하에서. 그래서 이제 연관어를 보시면 교수님 말씀대로 검증. 검증이 학폭이 아니에요. 확 들어왔습니다. 확 들어왔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아들도 있고 아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입시 비리까지 또 이렇게 나오고 장관 물론 이제 서울대 입학 과정이라든가 왕따 시키고 했던 학폭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것도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더 중요한 본질은 검증이죠. 그렇죠. 언론에서는 자꾸만 학폭 관련 기사만 써요. 학폭이 언어폭력이 몇 퍼센트였다. 그런데 이 정순실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 아주 과거하려 하더라고요. 아주. 윤석열의 왼팔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왼팔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 검사들 돈 봉투만 찬 문제 각종 사건과 연료되어 있는 김만배 변호인까지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왜 이런 사람을 언론에 그렇게 보도됐고 자기 아들의 학폭 문제로 이 사람을 왜 임명했느냐라는 거 검증을 했니 안 했니 그걸 몰랐다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게 핵심 아닙니까? 저는 그 핵심입니다. 아주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학폭이라든지 그렇게 일종의 언론에서는 물타기 이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사실 핵심은 인사 검증 문제 그다음에 이게 검사 중심이냐 이번 정부가 두 가지로 간다면 사실 이 문제는 가면 갈수록 사실 굉장히 정부에는 대통령 긍정률의 하방압력이 되는 굉장한 악재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에 대통령실이 국민 감정에 국민적 감정에 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인사 검증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다음은 비카인스 하루 동안의 키워드인데요.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 쪽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윤석열, 이재명 오랜만에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 전 대표도 나오고요. 그래요? 네. 여기 유관순이라고 역사적 인물이 또 등장을 해서 제가 한번 이게 어떤 언론에 나오는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먼저 언급량인데요. 언급량으로 보시면 윤석열, 이재명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언급량 표에서 박홍근 이게 글자가 좀 작게 나오네요. 박홍근 나오고 쭉 나왔습니다. 뉴스 검색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호문화라고 해서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맨 밑에 보시면 김동연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3.1절 기념사 비판을 했다. 벌써 그러면 단체장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거는 물론 당은 다르지만 단체장들은 이렇게 발언 잘 안 하는데 김동연 지사가 이런 강한 발언을 했네요. 기념사를 비판했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 이번 3.1절과 관련된 기념사는 이게 참 원래 이런 정도의 기념사는 국민 전체가 통합적인 분위기 그리고 역사 전체로 우리 민족과 국가 지켜온 선열들의 어떤 정신을 기리는 이런 게 많이 나와줘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갔던지 간에 대통령 메시지에 공감하고 하루 정도는 숙연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 메시지로 인해서 단체장이 이렇게 발언하고 나서고 어떤 정치 세력 다른 당에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규탄을 한다든지 이런 게 되고 나니까 저는 이게 꼭 이때 나왔어야 됐는지가 참 궁금하고 이게 조금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번 메시지는 대통령실에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 살펴보겠죠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김건희 또 나왔는데 한번 찍어봤습니다 김건희 찍어보셨어요? 여사 봤더니 이제 중간에 맹학교 입학식에서 외부 이렇게 활동하신 것도 나오는데 코바나 협찬 의혹이 무혐의다라는 걸 속보로 때렸네요 검찰이 검찰이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라는 게 쫙 나옵니다 네 섬유조사 두 번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가 사실상 무혐의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거기에 걸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앞에 보면 키워드에 레임덕이 살짝 등장한 게 있는데요 아르고스 키워드에 정말요? 연관어로 이게 근데 대통령 레임덕이 보통 한 3년 차 4년 차에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지지자라든지 소속 정당에서 거리두기를 하는 그 부분이 하나가 레임덕의 조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친인척 비리라든지 측근비리가 터지면 레임덕이 확실히 그렇죠 접어들어왔다 레임덕으로 그렇게 되면 늘공들이 말을 안 듣는 그래서 국정운영이 사실 탄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보다도 아예 그냥 마비가 되는 상황 늘공이라는 것은 이제 정규직 공무원들이 그렇죠 공무원분들이 유산 공무원이다 이거는 공무원분들이 또 눈치가 빠르니까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무혐의 처분 나오는 거는 레임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건지 근데 이게 빅데이터 연구 언어 검증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장PD 보여주실래요? 거기 보면은 네 아 지나가서 안 됩니까? 그 레임덕이 나오네요 네 네 레임덕이 살짝 뜨는데요 살짝 작은 글씨는 아닌데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위에 그 위에 겁니다 네 위에 거예요 검증 여러분 보십시오 좌상단에 네 좌상단에 레임덕이라고 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국민들이 그렇죠 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검찰 이슈가 계속 터지는 게 사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좋은 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네 사실은 모든 수사가 일단은 누군가는 혐의가 있으니까 처분을 한다 이렇게 가지 않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맞물려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진행 이후에는 중도층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무혐의가 많으냐라고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언론인들이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교수님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 이게 되게 대통령실에서 큰 악재가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은 이제 유관순 찍어봤는데요 유관순이요? 네 유관순 찍어봤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와 이거 이것만 보면 이게 뭐 아주 안 좋게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유관순 열사 앞에서 할 소리냐 화면을 좀 키울 수 없나요? 유관순 열사 앞에서 할 소리냐 윤 대통령 지지층도 화났다 그리고 뭐 역사학자들도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참 이게 이제 역사적인 우리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3.1운동 속에서 보수나 중도층도 굉장히 기분 납부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3월 1일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요일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인데 이제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오늘 갤럭 발표할 때 이게 영향을 줬으면 그 하락 반전이 되는 거죠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그랬으니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협력 파트너이긴 한데 왜 이날 이게 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활이에요 이날은 협력 파트너라기보다는 과거에 이제 우리 민족 선열들의 유관순 열사 하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 뭉클하고 참 안타깝고 뭐 이런데 여기에서 협력 파트너라는 말씀을 구제하실 게 있었을까 그게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이건 진짜 저도 약간 이거는 대통령실이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언을 했을 때 좀 보수 성향 분들이 결집을 해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요 이게 근데 사실 이런 날에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는 우리 유관순 열사가 막 고통을 당했던 그런 역사를 설명해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대통령은 이게 협력 파트너 이러면 이제 애들은 혼란스럽잖아요 일장기 달리고 세종시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아리까리한 거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조엔 씨의 여론사님이네요 잠깐요 죄송합니다 이 다음 순서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 오늘 법정에 출동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분암 민주당 법률위원장 전 부산고검장이셨던 분인데요 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해서 김수영 전 안청구촌장 두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하시라는 거 아니고 이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빨리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이재명 당대표 오늘 법정에 출동하는 날이니까 우리 양분암 민주당 법률위원장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이분 말씀 들으면 많은 해석이라든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엔 씨앤아이 조언 씨앤아이 이게 스트레트 뉴스가 조언 씨앤아이에 의뢰해서 조엔 씨앤아이는 우리 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얼미터 이런 데하고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참 하여튼 이거는 면접조사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ARS 조사 마찬가지로 ARS 조사인데 25일서부터 27일까지 3일간 조사를 2천 명을 했네요 네 2천 명입니다 그래서 오차움이가 다 다른데요 2.2%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처음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네 국정운영평가인데 약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오차움이 이내의 변동이기 때문에 행보한다라고 봐도 될 텐데요 38.1%로서 이게 한 40%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ARS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ARS에서 만약에 보수 상영자가 뭉친다면 한 45는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38까지 내려와서 아마 이게 좀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이게 이제 학폭 정순신 관련해서 이게 검증 미흡과 관련한 후폭풍이다 이렇게 뽑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부정평가가 60인데 매우 잘못했다가 52.7 나오죠 굉장히 큰 포지션이 그러니까 잘못한 편이다라는 중간 어느 정도 잘못했다가 지금 7.6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매우 잘못했다라고 하는 비율이 더 높죠 더 많은 비율을 강한 안티 세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강한 안티 세력이 과반이 넘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긍정 쪽을 보시면은 매우 잘한다 하고 잘한다 하고 보시면은 물론 이제 매우 잘한다고 더 많기는 하지만 잘한다도 그거과 비교하면 오른쪽 잘못한다고 비교하면 비율이 좀 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의 게이지가 좀 높아져 있다라는 거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당 지도로 일단 넘어가시면은요 연령대별로 좀 봐주세요 연령대별로 우리 양부남 위원장님이랑 김수영 총장님이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은 연령대별로 보시면은 역시 이제 긍정평가에서 긍정평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60대 이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사실은 5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10명 중 6명이라고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은 20대도 많이 빠져 있죠 20대는 뭐 70%니까 부정이 엄청난 거지 저는 정승신 이 내용을 저기에서 이제 읽는 다음에 읽는 건데요 20대가 40대도 공정문제 뭐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죠 50대도 61%예요 50대에서 10명 중 6명입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는 뭔 미턴이 거기만 다 보도가 되고 이런 건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희한하다 그렇죠 ARS 조사가 이와 같이 이제 어디서는 좋고 나쁘고가 확확 튀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조사 관리를 잘해야죠 맞아요 저녁 시간대도 조사하고 주말에도 조사하고 아 여긴 그렇게 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좀 섞어서 조사가 될 필요가 있는 이건 좀 주말 껴서 하는 조사 아 그리고 2000명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평일날 이제 뭐 낮에 하고 아침에 하는 거랑 정말 표본 대상이 달라지는 거군요 평일날 오후에만 조사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뭐랄까요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이것이 어느 시간대 조사를 했고 그죠? 어떤 표본이었었고 이걸 정확하게 발표해야 되는데 그냥 언론에서는 그냥 올랐다 낮았다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아주 그렇죠 전화 조사는 오히려 이제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역 때까지 다 조사를 하는 게 또 일반적이어서요 그렇게 좀 되는데 알겠습니다 ARS 조사는 차이가 큽니다 예 지역에서도 서울이나 수도권이 압도적인 거 같아요 부정이요 그렇습니다 TK에서 그러니까 대구 대구에서는 이제 긍정이 절반인데 여기서도 부정이 45니까 적지 않습니다 네 이런 조사를 김기현이라든가 안철수 또 정진석 이런 사람들은 안 보겠지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인데요 정당 지지도가 이제 출렁출렁하는데 국민의힘이 뭡니까 연말을 통해서 이제 좀 좋아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 가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민주당이 살짝 튀었습니다 살짝 올랐죠 이렇게 조 NCI에서 한 거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다른 데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의 사범민스크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거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재명 당대표 관련 사범민스크 지난해 10월에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오차 범위 바뀐 5.2%포인트를 더불어민주당이 앞섰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주 갤럽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4%포인트 오차 범위 이내지만 이렇게 좀 올라섰습니다 그 얘기는 대표님 말씀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재명의 사범민스크라는 것은 지금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이미 전에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었고 언론에서 떠들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체포동의안 효과는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중도층에게 좀 뭐랄까 민주당 쪽으로 약간 좀 흐르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지난주 갤럽에서 중도층에서 14%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민주당 쪽이 더 좋아졌습니다 중도에서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뭐랄까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좀 뭐랄까 검찰이라든지 지금 이 체포동의안 문구라든지 이게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좀 감정을 언론에서 떨어지는 민주당 내의 일부 의원이라든지 국힘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사범민스크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재명 관토라 출동해라 이것은 사실상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전혀 근거 없이 사실에 대한 해석도 없이 사실상 시우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내에서 그게 좀 이탈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2대8 법칙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한 20%는 그렇게 분산되는 겁니다 사범민스크라는 게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있었죠 이미 38에서 쭉 눌렀기 때문에 30% 초중반으로 깔렸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도가 사범민스크가 살짝 완화되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주변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짜 여론조사에 속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저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김기현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조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있음 6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명 중 2명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재밌게 보는 거는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없다가 더 많아요 56.3으로 과반입니다 그러면 이 리스크가 김기현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이 리스크가 이번 전대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중도 있지 않습니까 중도에서는 있다 리스크 있다 정책 위험이 있다가 66.3%로 나타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도와 국힘 지지자들의 어떤 분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슈로 아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대가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확 살아야 되는데 뭐 일부에서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컨벤션 역컨벤션 또는 역벤션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그런 것도 있나요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컨벤션에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도성향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당심만 추구하고 민심은 이제 여기 반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어떤 당심 위주의 그 어떤 컨벤션이 전국적인 어떤 정당으로서의 뭡니까 그런 추구해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는 그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걸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땅특위 의혹 중도에서는 벌써 3명 중 2명이 아 이건 위험하다 의혹이 있다 밝혀봐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북힘 지지자 중에서는 그게 아닌 걸로 완전히 이제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요한 여론조사네요 네 하나만 딱 할까요 통신요금 인하 체감도 통신요금은 인하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나도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 물어봤어요 우리 아침에 우리 장PD 나아가면 하여튼 다 하는 얘기가 통신요금 인하한 적 있어요? 예예 참나 통장에서는 그대로 저도 이 동기보고 깜짝 놀랐어 예 예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10명 중 8명은 체감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뭔데 왜 인하했다고 그러죠 대체 글쎄요 나 더 오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도 낫습니다 우리 두 분이 기다리셔서 예예 다음 주 우리 금요일이죠 예예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침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부디 노후을 거둘 수 있죠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